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요. 3D 애니메이터가 꼭 알아야 할 카메라 무빙 세 가지입니다. 빰빰 카메라, 촬영,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 같은 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할 만큼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전문 영역이에요. 나이 많으신 촬영 감독님들 보신 적 있죠. 영상이나 이런 데서 가끔. 그런 정도로 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파고 들어가야 하는 영역인데요. 중요한 거는 한국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이 레이아웃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전반적인 경우 애니메이터가 레이아웃을 잡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우한테 카메라 세팅 해놓고 자기가 연기하고 자기가 촬영 다 해라. 물론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 하라는 거예요. 촬영 및 그거를 연기하는 사람한테 다 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국의 현실이니까 물론 최근에 프리비즈 회사나 이런 많이 필요로 해서 이 레이아웃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촬영의 부분 얘기를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촬영 부분 중에서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애니메이터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을 세 가지 정도로 뽑아서 얘기 드리려고 해요. 보시기 전에 좋아. 최순 감독이 앉아서 그 위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트랙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는 걸 트래킹 숏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영화에서는 장비들에 따라서 달리샷, 크레인샷, 스테디캠샷, 플라잉캠샷 막 이렇게 장비에 따라서 그 말들이 많이 나눠지는데요. 이 3D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마야나 맥스를 켜가지고 그 안에서 카메라를 포지셔닝을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무빙샷 혹은 트래킹샷 이렇게 통일해서 그냥 그걸 구별하지 않고 용어로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트랙 위에서 어떤 한 인물한테 이렇게 쓱 그 트랙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찍는 것을 트랙인이라고 하거든요. 나오는 걸 트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트랙인아웃하고 줌인아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냥 어떻게 인물을 화면 안에서 커지게 하고 작아지게 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비전문가의 시선이고요. 실제로 영상 연출에서는 그거는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줌인아웃과 트랙인아웃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오래된 연인이 만났어.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면서 그 연인을 바라본다. 이런 씬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연인 인물한테 이렇게 쓱 다가가는 샷이에요. 그런 샷에서는 카메라도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트랙인 그런 샷에서는 트랙인으로 써요. 같이 이렇게 인물과 같이 이동하는 시점 샷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굉장히 무서운 귀신 같은 게 뿅 나타났어. 그래서 깜짝 여기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확 그 인물이 커지는 장면. 나의 포지셔닝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 포컬렌즈를 확 땡겨가지고 그 인물을 확 크게 보여지게 하는 이런 장면에서는 줌인을 써요. 트래킹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예를 들긴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실제 연출에서는 줌인아웃과 트랙인아웃이 정말 다른 의미로 쓰여요. 다시 설명드리면 트랙인아웃은 카메라가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줌인아웃은 카메라는 그대로 있고 포컬렌즈 값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구별해서 쓴다. 이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토리보드에 잘 안 써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감독님이나 팀장님한테 이거 줌인가요? 트랙인인가요? 이렇게 꼭 확인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틸트입니다. 틸트. 틸트는 뭐냐면 이렇게 카메라라고 치면요. 고개를 까딱 까딱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을 카메라라고 쳤으면 제 눈을 카메라라고 치면 이렇게 아래 위로 카메라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이 카메라의 로테이션 값만 움직여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이런 카메라 움직임을 틸트라고 합니다. 틸트 업, 틸트 다운 뭐 이렇게 내리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트랙 업, 트랙 다운하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거 틸트도 예를 들면 저기 되게 뭔가 예쁜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싹 보는 장면이다라고 하면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시점 샷을 써서 저를 카메라라고 이렇게 틸트를 쓰죠. 보통은 이제 트래킹을 쓰는데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틸트 업, 다운을 쓰니까 그것을 언제 구별해서 쓰는지 스토리보드에 그런 샷이 있으면 이게 틸트로 쓰였는지 아니면 그냥 트랙 업, 다운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패닝입니다. 패닝. 패닝은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요. 틸트는 이렇게 수직의 움직임이었잖아요. 패닝에서는 수평의 움직임을 패닝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 이런 카메라는 보통 예를 들면 제가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바깥 속에서 와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장면을 찍는다. 그 사람의 시점으로 잡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패닝 샷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같이 트랙 레프트, 트랙 라이트 이런 샷과 패닝 레프트, 펜 라이트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요. 물론 이제 섞어서 쓰일 때도 있는데 이게 구별돼서 쓰이는 상황이 정확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요. 첫째, 줌 인 아웃과 트랙 인 아웃의 구별 둘째, 틸트 업, 다운과 트랙 업, 다운의 구별 그리고 펜 레프트 라이트와 트랙 레프트 라이트의 구별 이 세 가지 카메라를 줌, 틸트, 패닝을 트랙킹과 구별해서 써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레이아웃 촬영 이 부분이 굉장히 전문 분야라고 했죠. 이 분야에 관련해서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제가 이 분야 관련해서 추천드릴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스키먼 웨스트라고 현재 지금 픽사에서 레이아웃 아티스트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촬영 감독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이거든요. 레이아웃 촬영. 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스튜디오에 있는 애니메이터 분들께도 좀 많이 추천을 해서 공부를 권유를 하거든요.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애니메이션 할 때는 진짜 이런 부분들을 배우려고 해도 진짜 어디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